뭐해? 문 열어줘! 또 부스러워! 뭐해! 문 열어줘! 어! 뭐하고 있었어? 어? 공부! 공부! 아무튼 사람 문 밖에다 세워두고 있어! 들어와! 앉아 앉아! 이사했다더니 출세했네! 뭐 이런 걸 다 사왔어? 이사하면 사오는 거라 그래서? 집들이는 안 해? 아 미안 정신이 없었어 좀 내가 정리 좀 되면 뭐 마실 것 좀 내오고 해야 하는 거 아냐? 어? 어어 기다려! 어어? 어어? 어어?